이제 달라스 퓨얼 선수로 이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팀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 같은지 일단은 델러스에 오면서 진짜 적응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일단 제 피지컬을 열심히 끌어올려서 팀에게 민폐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러스는 좋은데 뭐지? 날씨가 좀 뒤죽박죽이라 어쩔 땐 춥고 어쩔 땐 더워서 좀 아직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It's good but the weather has been pretty bipolar so it's harder to get adjusted right now 제 현 메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메타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메타 저한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좀 많다 생각해 이번 메타에서 그래서 잘 지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The current meta is pretty nice it's actually pretty good for me so stay tuned you might want to look forward to some good place 올해의 오버워치 리그 시즌에 대해서 가장 기대되는 점 아무래도 이번에 런던에 새로운 선수들이 다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선수 다 빠지고 런던이 이번 시즌에 제일 기대될 것 같아 어떻게 될지 So London Spitfire has a completely new roster this season I'm looking forward to how they're gonna do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델러스에 들어오면서 좀 적응하고 있는데 제가 못하더라도 계속 꼭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 팀이 좋은 성적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trying my best to get adjusted to Dallas field and even though I may not play well all the time Please keep cheering us on and I will do my best so that we can bring the best result I will 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